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에코프로브트리얼즈 오늘도 열심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수요일 아침 8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거 대응책 대응 전략 미리 미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식 어떻게 끝났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뉴욕 증식 어떻게 됐다 다우 나스닥 S&P500 모두 모두 어떻게 상승세로 양호한 흐름 속에 조금 끝이 났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브트리얼즈 어제도 장 막판에 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었었죠 아침에만 해도 조금 약세 지지부진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들어올렸다라는 것은 오후에 강한 상승 상당한 뭐다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려는 이러한 흐름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눌러주는 구간에 정확하게 제가 타점들 공략 의견도 드렸지만은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에코프로브트 리얼즈는 뭐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고가 그 가운데서도 뭐다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라 지금 현재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어 지금 모두 모두가 어떻게 수익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모두가 수익인 만큼 딱히 뭐다 물려있는 사람들도 없고 매도세도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라는 거 그죠 수익이면은 웬만한 사람들 잘 매도를 안합니다 그죠 그러면 매도세만 안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도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만 너무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최근 이 종목 연일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투자 경고까지도 진입을 했죠 투자 경고까지 진입을 해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정지의 가능성도 있다 정지 왜 정지가 된다 주가가 너무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가가 너무나도 급등을 해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하면은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거래 정지가 되면은 뭐다 투자 경고 지정하고 2일 동안 40% 이상을 상승하고 종목 지정일까지 뭐다 높은 경우다 투자 경고 정리 그러면 언제든 투자 경고가 12만 4천 6백원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12만 4천 6백원 그리고 40% 계산을 하면은 얼마다 오늘 17만원 17만 4천 4백원 이상 이 가격이 되면은 어떻게 경고 경고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는 높게 갈 가능성도 있지만 정지가 안되려면은 정지가 안되려면은 올라다가 내려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17만원 전후해서 17만원을 전후해서 어떻게 고점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일찍 눌림 구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또 타점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침부터 어떻게 눌러줬을 때 눌러줬을 때 타점을 다 잡아 드렸었죠 그리고 뭐다 우리는 급등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가는 날 이 구간에 뭐다 절반 절반은 매도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 절반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오면은 어떻게 첫번째 두번째 전략 싸게 저가에 저가의 재매수를 하겠다 또는 뭐다 현금이 생겼으니까 이 현금은 기회로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같은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제가 이 구간은 기회입니다 라고 타점 타점을 다 잡아 드렸습니다 그죠 어제 타점 잡아 드렸던 것들 이 구간에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또 영상 영상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디 한선생 개인 채널 여기도 어떻게 꼭 구독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영상을 계속해서 오늘 벌써 두번씩이나 두번씩이나 올려 드렸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꼭 해주시고 여기 한선생 개인 채널도 해주세요 자 아침에 진짜 이거 보면서 저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전략 드렸는지 한번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아침에 전략 드렸던 것들인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5%까지도 내려와 주고 있죠 자 우리는 뭐다 어제 급등 나올 때 어떻게 했다 잘 팔았다 잘 팔았어 절반 절반은 매도 축소를 했다 얼마에 12만 5천원 아니네 그죠 12만 5천원 지금 얼마다 훨씬 싸게 내려왔다 못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갈건데 싸게 내려왔으니까 다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11만 7천원 11만 8천원 요 라인에서 다시 어떻게 재매수 재매수를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죠 지금 조금 빠르게 빠르게 영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그대로 아침에 내려왔다 내려왔어 어제 판거보다 어제 판거 다 알잖아요 절반 매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싸게 내려왔어 지금 마이너스 5%나 뭐하라 다시 재매수 해라 이렇게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볼게요 조금만 더 재매수 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5% 빠졌으니까 5% 플러스 5%의 수익이 더 나는 효과라는 거죠 지금 현재 아침부터 약세 추춤하고 있는데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아침에 지금 순간적으로 숨에 나오고 아이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 금방 올라가 버렸는데 쫓아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쫓아가지 마시고 자 내려오면 다시 눌림 들어올 때 아시겠죠 자 이거 11만 7천원 11만 8천원 요 라인에서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간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다시 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조금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주춤할 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자 11만 7천원에서 11만 9천원 조금 여유있게 요렇게 11만 7천원에서 9천원 지금 내려옵니다 이 구간에 한번 다시 어떻게 재매수 제공략 싸게 우리 잘 팔았잖아요 팔고 내려왔다 싸게 다시 한번 한 구간 내려옵니다 가격 그죠 요 구간에 공략을 노려보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5%까지도 지금 중간 내려오네요 자 지금 현재 아침에 충분히 내려왔다 내려왔어 마이너스 5% 이하로 이렇게 공략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 결국은 아침에 다시 또 상승이 나왔다 상승 나와서 또 매도 전략도 이렇게 좀 드렸는데 영상 조금만 더 계속 볼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조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빠르게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합니까 뭐해요 빨리빨리 사야죠 기회입니다 기회 다시 저가의 기회가 왔다 지금 현재 가격 11만 5천원부터 해서 지금 11만 8천원 요 라인에 지금 현재 공략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에코프로버트리얼드 아침에 지금 기회를 준 상황이죠 지금 현재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2% 선까지 올라왔네요 마이너스 5% 이하로 쭉 한번 좀 밀어줬었는데 자 지금 밑고리가 쭉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밑고리가 쭉 달리고 있어요 오늘 또다시 어떻게 기회 기회를 잘 잡은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우리 어제 어떻게 했죠 어제 보시면은 급등 나왔다 어제 급등 나오고 어제 상한가까지도 올라갔었죠 그죠 상한가까지도 갔지만은 비중을 축소를 했다 12만 5천원 전후해서 그저 비록에 영상 보신 분들도 오후에 얼마든지 축소를 다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어제 매도하면서 제가 전략 전략을 다 드렸다 두가지 전략이 나온다라고 첫번째는 뭐다 다시 어떤거 자 이거 1번 2번 전략 다 알고 계신거다 뭐다 저가에 저가에 재매수하는 전략 2번은 현금이 생겼으니까 이 현금 기회로 어디로 다른 종목 사서 또 수신될 수 있는 전략 이렇게 다 말씀드렸던 저는 뭐다 항상 전략 들었던 그대로 다 합니다 그대로 오늘 그래서 어떻게 아침에 내려올 때 계속 뭐다 이거 기회다 기회다라고 아침에 정확하게 저가에 재매수 했잖아요 재매수 했는데 이게 급등 나와 또 바로바로 미친듯이 이거 순식간에 5%나 또 급등이다 그래서 어떻게 매도 전략도 다 드렸습니다 아침에 바로 자 계속해서 영상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올라오니까 매도 전략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 계속해서 조금 이제 마지막 조금 볼게요 뭐라고 말씀드리나 491 아시겠죠 5073 7491 에코 두 글자 에코 두 글자 에코 실시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다라는거 말씀드리겠고 야 대단하네요 지금 양봉이 와 정말 힘세다 힘세 그죠 힘이 엄청나죠 지금 순식간에 플러스 와 플러스 거리는 벌써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5%에서 벌써 6% 7% 수익이네요 자 플러스 나면은 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뭐다 플러스 건 어제의 종가 어제 종가가 저항이네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뭐죠 매도해야 된다라고 매도 전략이 나가죠 왜 매도다 어제의 종가 어제의 종가가 뭐다 이제는 올라오면 저항이 된다 저항 보호합이 저항 그래서 플러스 건 올라오니까 일단은 매도하는게 맞다 매도를 하자라고 이렇게까지도 전략을 다 드렸죠 이것이 오늘 아침에 첫번째에서 첫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거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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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정말 이거는 시간이 가더라도 제발 제가 부탁하나 할게요 정말 꼭 보셔라 이걸 보셔야 여러분들 대박 날 수 있다 정말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 정말 끝까지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 팔고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와 근데 이 구간에 이 구간에 또 전략을 드렸다 또 또 전략 또 어떤 전략 자 진짜 기가 막히다 저도 놀랍습니다 정말 아 이거 신대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자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전략 드렸던거 영상 자 두번째 영상인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어디에 여기 한선생 여기 개인 채널도 구독하시라고 했죠 여기도 구독하시면 여기 빠르게 빠르게 영상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요것도 체크해 볼게요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침부터 약세 흐름이 다시 또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정말 정말 어떻게 전략했다 전략했어 어제 급등 나올 때 우리 뭐다 상한가 들락날락 상한가 가는 구간에 축소를 잘 했습니다 얼마였다 이 구간 어제 12만 5천원 라인에 어떻게 네 또 얘기했죠 우리 잘 팔았다 어제 그저 팔고 나서 급등 하니까 아쉬워했다 솔직히 그거 보세요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왜 아쉬워합니까 기다리면 기회가 오고 현금 생겨서 딴 데 갈 수가 있는 전략 전략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략이 그저 그랬는데 결국은 그 전략대로 내려오니까 계속 그죠 이렇게 지금 주가가 내려왔다 자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 계속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싸게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 공약을 하겠다라고 저가에 그저 저가에 재매수 하겠다라는 전략 시나리오에 있었다 시나리오에 그저 팔고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그저 첫 번째 전략 싸게 싸게 재매수 하는 거였고 두 번째 뭐다 현금이 생겼다 현금 현금은 기회가 된다 이거 어떻게 다른 거 가서 또 산다라고 그저 근데 안 내려왔을 때죠 근데 지금 내려왔잖아요 지금 구간 아이고 조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구간 무조건 공약을 해볼 수가 있다 무조건 어차피 더 갈 건데 지금 뭐가 문제냐 싸게 내려왔다 판거보다도 내려왔다 자 보세요 뭐라고 무조건 공약이다 무조건 뭐가 문제냐 판거보다 싸게 내려왔는데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갈 건데 왜 무조건 간다고 세력 형님들이 그대로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려줬는데 이거는 뭐다 또 상한가 매매 기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이따가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빨리빨리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지금 몇 퍼센트 약 10% 정도 8% 가까이 조금 내려왔네요 8% 정도 현 구간 11만원은 지켜내지 않을까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11만원을 깰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켜낼 것 같은데 이 구간 11만원부터 해서 11만3천원 11만원부터 11만3천원 이 구간에 한 번 좀 공약을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보면 11만원부터 해서 11만3천원 지금 3천5백원 현재가 11만4천원 이 구간에서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형 구간 이렇게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제 판 것보다도 훨씬 싸게 8%나 싸게 사는 거다 벌써 8%의 이득이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수익 나다가 어떻게 다시 내려와서 기분이 안 좋다 우리는 뭐다 수익을 챙겼다 챙기고 싸게 사는 거니까 우리는 뭐다 기분이 좋다 왜 대응을 잘 했으니까 주식은 이렇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대응 수익 어떻게 다 우리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다 하고 있다는 거 이와 같은 전략 제가 계속 계속 알려드렸다 계속 그죠 지난번 정확하게 언제 투자 자 이렇게 전략을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뭐다 정확하게 어제 팔고 지금 이 구간 정확하게 얼마 11만원에서 11만3천원 4천원 지금 구간 뭐 무조건 사라고 그냥 어제보다 싸게 사는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11만3천원 4천원 마이너스 8% 9% 하락했을 때 이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매수의 전략 그리고 매도의 전략 어제도 이렇게 다 뭐다 이와 같은 전략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드리고 있고 자 이거 여러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에코 에코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뭐고 뭐다 실시간 전략 이런 실시간 전략은 에코 실시간으로 에코 실시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 이러셨던 분들 에코 실시간 이렇게 다시 한번 남겨주시고 왜 지금 현재 너무나도 많은 문자가 오다 보니까 누락이 됩니다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뭐 몇백 개 천 개 넘게 옵니다 그러면 이게 휴대폰이 자동으로 이게 몇 개 이상 쌓이면은 삭제가 된다 삭제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미친 전략을 드리는데 연락 안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나도 꽉 차서 폭탄이다 폭탄 문자 폭탄 그래서 누락이 됩니다 아시겠죠 누락이 되니까 문자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못 받으셨다 하는 분들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링크가 이게 스팸 때문에 잘 안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스팸 다 통신사마다 LG KT 뭐 여러가지 있죠 이게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번호로 다른 번호로도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전략 다 드렸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까 오후에 급등이 나왔죠 와 정말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나요 박수 한번 쳐야죠 정말 이거 미쳤다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사서 팔고 다시 또 사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미친 상승 나왔다고 미친 상승 미친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친 상승 전략도 미쳤고 세력도 미쳤고 다 미쳤어요 미쳐 돌아가요 미쳐 돌아가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미칩니까 빨리 빨리 미쳐 이게 여기 어떻게 5073에 7491 빨리 빨리 문자 지금 휴대폰도 미치잖아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에코 에코 두 글자 아시겠죠 에코 실시간 1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정말 와 제 자신이 겁이 납니다 겁이나 협박에 겁이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확한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드리는 제 자신이 그죠 오죽하면은 저한테 협박을 하겠어요 계속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종가가 지금 어 말씀드리는 순간에 종가가 나왔죠 종가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종가 오늘 얼마로 끝났다 지금 현재 종가가 나오려고 하네요 이제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6.5% 상승이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지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몇 퍼센트 수익인지 지금 현재 다들 다 보셨던 그대로다 우리 11만 3천원 라인 때 아까 지금 종가 13만 2700원 동시효과 17%에 지금 현재 상승세로 마감이 된다 근데 아침에 뭐다 순간 5% 도 있으니까 토탈 뭐 20% 이상의 전략이 오늘 아침 하루에만 오늘 아침 하루에만 지금 현재 나온 거고 결국은 이거 내일 또 가겠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이제는 거래 정지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거래 정치 이 거래 정지 뭐다 이거 다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래 정지 지금 현재 급등 나와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된 거는 알고 있죠 이 경고 지정된 것도 저 때문에 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결국은 뭐다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또 위와 같은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주가가 정지가 되려면은 이틀 동안에 이틀 동안에 40%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40% 이상 그리고 투자 경고 직전일 지정보다 종가가 높을 경우 1회 1회가 정지가 되는데 자 그럼 이것을 조금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틀 동안 40%다 그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입니다 어제 종가면은 어제 종가가 12만 4천 6백 원이다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12만 4천 6백 원 12만 4천 6백 원 곱하기 몇 퍼센트 40%다 1.4 그러면 얼마다 17만 원 이상 가야 된다 내일 아시겠죠 17만 4천 4백 이거 이 가격 이상으로 내일 종가가 마감이 되면은 정지다 근데 세력들은 과연 정지를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흐름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쉽긴 하네요 아시겠죠 일단은 우리는 이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정지를 안 시키려면은 이 가격보다는 어떻게 하락할 거다라는 거죠 경고를 피해 가듯이 경고를 피해 가듯이 이 가격을 피해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지금 미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뭐 한번쯤 거래 정지 시켜놓고 또 머리 시키러 갈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도 아시겠죠 지금 이거 얼마나 큰 머리 아프겠습니까 저 같은 놈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알려주는 놈 때문에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떨쳐내려고 지금 잔머리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떨궈놓고 오후에 또 올리는 거 보세요 이거 뭐다 세력 패턴이다 패턴 항상 오후에 급등시키고 있다 야내는 오후에 항상 들어 올린다라는 거 패턴 그죠 이런 머리를 쓴다라는 거 결국은 우리 이거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알고 내일 그러면 우리는 이 가격 기준으로 해서 매매 정지를 시킬 거냐 매매 정지가 안 될 거냐 이 가격이 오면은 일단은 17만원 오면은 그죠 17만원 오면은 일단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대비 대비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대비 어떻게 매도의 대비 그죠 요런 것들은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요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 전략들이죠 에코 그리고 에코 실시간으로 요렇게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정말 정말 미쳤다 미친 듯한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이와 같은 미친 전략 지금 오늘 어제 이뿐만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뭐다 지난번 이 구간 투자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투자 경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뭐다 11만 4,400원 이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 말씀드렸죠 제가 고점이 얼마 나올 거다 10만 6,000원 10만 8,000원 정도가 될 거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날이 11월 21일이죠 자 21일날 영상 보면서 그동안에 전략 드렸던 거 한번 흐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감사하고 한번 볼게요 자 지난 11월 21일날 미리 미리 다 전략 드렸던 영상입니다 볼게요 11만원이면 딱 200%가 돌파되네요 그죠 내일 아마 200% 목표로 11만원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10만 6,000원? 10만 6,7,000원? 한 10만 8,000원 이 정도 11만원은 못 갈 거 같고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그냥 11만원은 조금 힘들 거 같다 그냥 한 10만원 10만 6,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만원 돌파 기대를 해놓고 못 가고 빠지는 이러 같은 흐름 아무튼 예상인 거라서 이거는 내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대응책 대응종 자 그죠 이렇게 제가 미리 미리 어떻게 예상 예상을 다 해서 고점에 대해서 내일 매수 매도의 전략 다 드리겠습니다 미리 미리 다 전략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날에 정확하게 또 급등 나올 때 고점에 대해서 제가 매도 전략을 당연히 다 드렸죠 자 21일날 다음날 아침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전략을 드린 거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21일날 영상입니다 대박이 나와주고 있네요 자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얼마였 아침에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급등 나오고 있는데 매도 타점도 다 잡아드려야죠 자 매도 제가 어제 얼마의 고점을 예상을 했죠 어제 고점 말씀드렸던 가격이 자 지금 10만 6, 7,000원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예상했던 예상했던 가격까지 왔죠 제가 어제 10만 6,000원 정도 10만 8,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격까지 지금 올라왔다 올라왔어 절반 절반은 꼭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아 네 어서오세요 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죠 자 절반은 꼭 매도하셔라 제가 봤을 때는 11만원 11만원을 돌파하면 좋지만 11만원을 갈듯하면서 어떻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윗고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왜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다 자 그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다 이거 뭐 얼마 10만 6,000원 10만 8,000원 이미 전날에 전날에 고점을 예상하고 다음날 정확하게 올라오니까 매도 매도의 전략을 다 드린거죠 절반 절반은 매도하자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다 전략을 드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에코 에코 두 글자 에코 실시간 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지금과 같이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함께 다 진행을 한다라는 거 실시간 전략 라이브로 라이브로 이거 진행을 하면서 링크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거 링크 이거 잘 스팸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문자를 한번 좀 보내보시고 그리고 다른 번호 다른 번호로도 한번 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직원이 너무나도 많은 문자가 오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러신 분들 누락되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 신청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에코라고 두 글자 또는 에코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다섯 글자 보내시면 되고 실시간 못 오더라도 이거 실시간 전략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괄호 열고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만 따로 전략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의 매도 전략 다 보셨던 그대로다 미리미리 전날에 알려줬고 그리고 뭐다 기간에 저점에 저점에 어떻게 매수 매수의 전략도 다 줬는데 이것도 전날에 다 알려줬다 이거 전날에 어떻게 알려줬는지 한번 살펴볼텐데 이거 상한가 종목이다 상한가 이거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다 이틀 연속 상한가다 이틀 상한가 그래서 이거 이틀 상한가 종목인데 이거는 상한가를 공략하는 기법이라는 게 있다 상한가 기법 상한가 기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상한가 종목 나오면 이 기법 하나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한가라고 하면 상한가 장세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상한가라고 합니다 상한가까지 보내려면 어떻게 저점 저점 만원 저점 만원에서 상한가까지 13000원까지 급등 나오면 평균적으로 우리는 보통 11500원이 평균적인 매수가라고 현실은 뭐다 이러한 상한가 가격 법정 라인에서 이 가격이 얼마다 이 가격이 25%에서 약한 30% 정도 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씨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상한가까지 보내면서 물량을 장악하기도 하고 또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결국 상한가 근처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12500원과 13000원 정도가 평균적인 매수가라고 우리는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가 된다 그러신 분들 뭐하셔라?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나요? 이제 좀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12500원, 13000원의 매수한 물량이 얼마다? 100만 주 정도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팔아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 주가 띄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3만원 또는 5만원 주가를 상승시켜놓고 어떻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상한가, 종목, 상한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위와 같은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원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럼 이거 기법 적용을 해야죠 바로 지금 보시는 구간 이 구간이 뭐다 상한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거 영상에서도 미리미리 다 알려줬다 영상 잠깐만 더 볼게요 영상 계속 볼게요 이 가격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얼마다? 약 9만원 9만원에서 9만 5천원 라인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내일 어떻게? 아침에 급등했다가 이 가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구간을 타점을 이용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 말씀드렸다 급등했다가 내려오면 이 구간에 우리 타점 타점을 잡아보자 라고 미리미리 전날에 이렇게 알려드린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전날에 알려드렸던 대로 이 구간에 상당히 상한가 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다음 날에 주가 움직임 보면 어떻게? 다음 날에 주가 움직임 보면 아침에 이 구간에 주춤하면서 내려왔다 이 구간이 뭐다? 타점이다라는 거죠 타점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간 아침 9시 2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92,000원 95,000원 라인에서 매수에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다? 파도라는 종목은 매도 의견을 드렸고 신성델타를 또 매수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가지 종목들 다 전략을 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침에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나서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고 주가가 어떻게 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식간에 급등 얼마까지? 10만 8,500원 이 10만 8,500원은 뭐다? 전날에 전날에 말씀드렸던 10만 6,000원에서 10만 8,000원 구간이잖아요 아까 매도 전략 다 드렸잖아요 실시간으로 이거 뭐다? 매수 전략도 다 드렸잖아요 그죠? 매수 매도 이와 같은 전략을 어떻게 전날에 전날에 미리 미리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다 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말도 안되는 타점 매수 매도를 알 수 있냐 뭐다? 경험에서 오로 나온다 경험 이제 21년 한 달 후면 이제 21년이다라는 얼마나 제가 산전수점 많은 경험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이와 같은 기법 이 기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자료도 보내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와 같은 매수 매도 대응이다 대응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매수 매도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에코 에코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다 함께 이런 타점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략을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에코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구독 아직도 안 해주신 분들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다 중요한 거는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다음날 이날 주가가 아침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어떻게 됐다? 다음날 주가 내려왔다 그리고 또 다시 이날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23일날이죠 다음날에 또 다시 매수의 전략을 또 잡아드렸다라는 거 자 이날의 전략 매수 의견을 드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이거? 상한가 기법의 연속이다 상한가 기법의 연속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날 23일날이죠 23일날 영상입니다 한번 지금 토반에 은봉이 나와주고 있다 이거 지금 현재 기회다 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왜 기회다? 다시 급등할 거니까 급등할 건데 눌림 들어오면은 이 눌림 구간에 우리는 타점을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점은 제가 어제도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본봉상 움직임 보면서 일단 좀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구간 지금 현재 9만원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9만원 전후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무리하게 무리하게 공략하지 마세요 자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실시간 전략을 드리고 있죠 자 실시간으로 어제도 전략을 다 드렸는데 어제 전략 들었던 거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 일단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현 구간 9만원 전후해서 아시겠죠? 9만원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눌러주면은 어제 저점 8만 8200원 9만원 이하까지도 올 겁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무리하게 위로 사지 말아라 왜 자꾸 위로 삽니까 위로 사지 마시고 자 지금 현 가격 폭폭 눌러줄 때마다 아시겠죠? 9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그 구간 아이고 자꾸 올라가네 아 사지 마세요 이거 실시간으로 이 전략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 자꾸 사서 그렇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사지 마시고 자 그저 지금 현재 영상 보셨다시피 뭐다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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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략을 드리다 보니까 막 산다 막사 이게 계속 올라가 이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저 전날에 미친 듯하게 고점하고 저점을 다 이렇게 맞춰버리니까 이래 된다 이래 돼 막사 그냥 아주 추경매수 절대 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몇 번에 말씀드립니까 결국은 뭐다 이때 9만원 9만원에 사라고 한게 지금 얼마다 12만원이다 12만원 30% 대박이다 라고 대박 전날부터 이날도 아직까지도 문자 안 남겼어요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에코 에코 두 글자 그리고 뭐 에코 실시간 자 문자 남겨 시간 5초 드릴게요 5초 자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 결국 지금 대박 30% 그죠 문자 5초 이제 3초 남았습니다 자 자 문자 다시 한번 5073에 7491 에코 라고 에코 아시겠죠 누락된다 누락 지금 너무 많이 와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보내보세요 누락되신 분들 못 받았다 이러신 분들 다시 한번 보내고 링크 못 받으셨다 이거 스팸 때문에 이거 링크 이런 거는 스팸 많이 되죠 통신사 이거 LG KTSK 따라서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막 이런다 다른 번호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이렇게 꼭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들이다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날도 정확하게 이렇게 타점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구간이 어디다 이 구간이었다 결국은 눌러준다 눌러줘 제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눌러줬다 안 눌러줬다 눌러줬다 제가 그리고 영상도 다 올려드렸다 이날 영상 뭐다 영상 제목이 이거였다 오후짱에 폭둥 나온다 라는 영상이었다 오후짱 폭둥 나온다 자 보세요 이 영상이었다 오후짱에 미친 상승 나온다 라고 매수 타점 여의도 고급종보다 고급종보 매수 타점 아까 말씀드렸던 구구간이다 이 영상 보시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샀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주 큰 수위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이 구간이다 어떻게 됐다 오후에 오후에 폭등 10% 폭등으로 마감이 됐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을 다 주고 오후에 급등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또 어떻게 또 공략을 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말도 안되게 전략 그리고 뭐다 이날 오후에 오후에 왜 공략했다 전날에 세력들 뭐다 적자 소식이 나왔음에도 급등시키고 지켜냈다 그래서 이날 눌러줄 때 이 구간 다시 한번 타점이 왔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매수 의견을 다 드렸죠 자 그날이 언제다 24일날이었다 금요일날 바로 지난 금요일날 에코프로버티리얼즈 2시 8분이다 2시 8분 그리고 전날에 뭐다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쏟아질 때 9만원대 9만원 9만5천원 이렇게 다 공략이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저 밑이다 바닥이다 이 구간 이 구간 지금 30%의 대박이다 라는거 그죠 이와 같이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에코라고 두 글자 에코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함께 남겨주시면은 실시간 전략까지도 다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문자로도 문자로도 다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다 보셨다시피 이렇게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고 문자 뭐다 에코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알려드린다 두산로보도 알려드렸고 STX도 알려드렸고 파도 에코프로 다 이렇게 문자 계속해서 많은 종목 이렇게 다 알려드렸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 다 알려드렸고 이와 같은 종목들 알려드린 결과가 어떻다 지금 자 지금 결과가 이렇게나 지금 현재 15일까지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아직 업데이트 안된게 10일치가 업데이트가 안됐는데 최근 뭐다 우리 에코만 봐도 미쳤다 에코만 50%가 넘죠 지금 현재 15일까지 300%인데 지금 뭐 한 500%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지금 뭐 파두 신성 STS CCS 등등 요렇게 다 함께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에코 남겨주시고 그리고 숫자 8 숫자 8 함께 남겨주세요 숫자 8은 뭐다 옆으로 눕히면은 바로 이거 무한대 여러분들께 무한 수익 무한 수익을 함께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을 표현한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실시간 실시간 있는 거는 뭐다 실시간으로 전략 드렸던 종목들 요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뭐다 정말 미친 듯한 전략 우리 정말 정말 이거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렇고 다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 분명히 급등할 때 절반 매도했다 전략 1번 2번 전략 드린다 했다 내려왔다 내려와서 아침에 사고 팔고 또 사고 와 종가 이렇게 미친 듯하게 감탄사가 안 나오면 말이 아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 이러니까 협박이 온다 안 온다 협박이 온다 이러니까 세력들이 협박 문자가 오잖아요 자 뭐라고 왔다 그랬죠 유튜브 한 선생 경고하는데 어디 뿌띠코 출신인지 모르겠으나 에코 정보 자꾸 노출시키면 재미없다고 조욕이 혼자서 드시래요 혼자서 혼자서 먹으라 했는 거 제가 혼자 먹을 수가 있나 이런 대박을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시청자님들 구족자님께 함께 계속해서 어떻게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불안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위태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응원해 줘야죠 응원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저를 그저 붙들어 줘야죠 계속해서 영상 찍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라 이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어떻게 격려의 메시지 아시겠죠 응원의 메시지 지금 현재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박을 주고 있는데도 안보네 도대체가 영상 오늘 끝입니다 이제 안보내면 아시겠어요 아니 이렇게나 미친 듯하게 정말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소름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소름 안 끼쳐요 소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소름 끼치면 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 빨리빨리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영상 올라오기를 기다려야죠 이제 영상 안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빨리빨리 격려도 하고 5073 7491 뭐라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 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박을 주고 있는데 감사 안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도 되고 감사 두 글자 보내도 되고 응원 두 글자 보내도 되고 숫자 8 보내도 되고 뭐 여러가지 표현 방식은 다양하다 표현 방식은 좋아요는 기본으로 눌러 주셔야 되겠죠 좋아요 기본 구독도 꼭 해 주시고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 이거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문자 남겨 주셔야 저한테 이렇게 5073 7491 응원 보내주셔야 7733님이 응원해 주셨구나 2468님이 응원해 주셨구나 제가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그래 어떻게 다음에 이분이 댓글 달아주면은 제가 거기다가 또 친절하게 답변도 해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친 듯한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정말 나 이 종목 때문에 힘들다 이 종목 때문에 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는 거 있으면은 이 종목 좀 분석 해달라 이런 것도 좀 남겨 보세요 제가 한번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보고 분석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분석 이렇게 미친 듯하게 종목을 찾아내는 거 세력 세력 세력들의 기법 세력의 움직임을 너무나도 잘한다 딱 보면은 아 이 종목은 이미 세력이 해보고 끝난 겁니다 아니면 아 이거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라든지 이렇게 전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정말 구경만 하고 맨날 이렇게 대박인 거 알지만은 구경만 하시는 분들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제가 늘 뭐라 그럽니까 맨날 다들 대박 대박 로또 다 대박 꿈꾸죠 저도 로또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로또를 안 사 로또 안 사는데 어떻게 당첨돼 폭군도 안 사는데 뭔 대박이야 말도 안 되는 아시겠어요 대박을 바라지만 말고 노력을 하셔라 노력을 이렇게 대박 나게끔 해드리는데 5073에 7491 다들 대박 대박 아시겠죠 대박주 후속주 아 이거 후속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속주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이처럼 갈 거 후속주도 준비가 되어 있다 후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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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지 않습니까 후속주 이거 놓쳤다 하고 뭐 후속주라도 탑승해야죠 후속주 후속주 어떤 거다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응원도 안 해주시는데 무슨 가르쳐 줄까요 이쪽으로 어떻게 5073에 7491 이쪽으로 어떻게 에코 후속주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거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료 아시겠어요 자 지금 매집주 자료 여기 다 있습니다 자 매집주 후속주 후속주 아시겠죠 자료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에코 후속주 에코 매집주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다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대응 잔략 자료 지금 뭐 대응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이와 같은 대응 문자로 어떻게 또는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자료만 보고 하셔도 되니까 이 자료 보내달라 자료에 어떻게 앞으로 움직임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료 보고 하실 분들은 에코 자료 에코 자료 이렇게 요청하시고 그리고 에코 겁이 난다 이 종목 그러면 다른 종목 후속주 후속 매집주 이것을 좀 참여하시면 되는데 이거 에코 후속주 에코 후속 매집주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공매도 관련된 수혜주도 여기 함께 자료에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현재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정말 수익 상당히 좀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뭐 손실은 사람이 없다 신고가 니까 신고가 그죠 기분 좋게 오늘 하루도 잘 마감했는데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안 해주신 분들 빨리 빨리 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 어떻게 다음 영상 빠르게 빠르게 하긴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지금과 같은 전략 계속해서 받으시려면 어떻게 응원해야죠 응원 저한테 5073에 7491 아시겠죠 응원 격려 저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불안불안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 눈에 가시다 제가 세력들은 눈에 가시 제 영상 계속 보고 있는데 댓글도 지금 달릴 것 같아요 이제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다 감사 말씀 해주시는 분들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아시겠죠 응원 한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이런 한 분 한 분 일일이 제가 호병을 해드릴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응원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남겨 주셨던데 감사 말씀 드리고 아직까지 응원 안 남겨 주신 분들 이제는 남겨라 제발 이제 이거 안 남기면 내일 쏟아집니다 아시겠어요 쏟아져서 또 뒤늦게 응원하지 말고 버스 떠난 뒤에 그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항상 뭐다 수익 날 때는 가만히 있고 손실 나면 이제서야 도와달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이미 버스 떠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미리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아시겠죠 에코프로그 트리얼즈 다들 축하 말씀 드립니다 수익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다 우리 이벤트 중행 중입니다 이벤트 지금 뭐다 구독자 3만명 돌파를 했습니다 구독자 자 구독 좋아요 감사 말씀 드리면서 자 3만명 이벤트 뭐다 지금 김치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경품 이거 이벤트가 있습니다 총 몇 명 15명이다 15명 그죠 15명에 해당된다 근데 역시 우리 3만명 가운데서 몇 명 10% 정도 3천명 3천명만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근데 3천명 가운데서 10%가 응모를 하면은 300명이다 그죠 300명 가운데서 15명이면 엄청 높죠 근데 10% 300명도 참여를 안 해요 150명이 참여를 하면은 몇 퍼센트 10%의 당첨 확률이다 어마어마하다 아직까지도 지금 응원 안 하잖아요 똑같아 응원 안 하는 거랑 3만명 이거 응모라도 하세요 응모 응원 모두 모두 좀 하셔라 아시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연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3만명 이벤트 이거 상단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이벤트라고 이벤트 아시겠죠 이벤트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거 응모가 됩니다 이것도 좀 해보시고 자 에코프로머 트리얼즈 자 기분 좋게 잘 끝이 났고 내일도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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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